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리트레이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캐리트레이드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어렵지 않아요. 함께 알아봐요. 캐리트레이드는 이자율이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금융 전략입니다. 예를 들어 A나라의 이자율이 1%이고 B나라는 5%라고 해볼게요. A나라에서 자금을 빌려 B나라에 투자하면 4% 이익을 얻을 수 있죠. 이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내는 것이 바로 캐리트레이드입니다. 이 전략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자율 차이를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특히 큰 금액을 운용할 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. 하지만 리스크도 있어요. B나라의 통화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을 잘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요. 캐리트레이드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 높은 이자율로 투자해 수익을 내는 전략이지만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오늘은 캐리트레이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. 앞으로도 경제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 평일 오전 10시 마켓나우 이브 잊지 마세요.